아 오늘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메이저리그 개막전이랑?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오탄이 왔잖아 김하성 대 오탄이 그게 저 특별 그런거에요? 연습경기 같은거? 아니야 개막전이야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전을 우리나라에서 하는게 시장 확대 차원이잖아 일본에서도 예전에 했었고 다른 나라 다니면서 개막전 정도는 공식 경기를 한다는 무게감도 있고 어디에 LA 다져스? 거기랑 어디에 어디랑 샌디에고 파드리스 축구나 신경써 조나단? 니가 조나단인데 축구나 신경써래 나단이 너니? 이 자식 여기서 내일 쿠팡 서버 괜찮을라나 내일 A매치랑 내일도 있거든 1,2차전을 우리나라에서 하거든 저녁시간에 야구도 하니까 아 쿠팡 좀 끊기던데 저번에 보니까 언제? 저번에 저 아시안컵 때 아시안컵 때 쿠팡을 받단 말이야? 네 미안해요 뭐야? TV를 켤 수가 없어요 전 거실에서 미안합니다 TV에는 너무 보고싶었는데 거실에 틀면 형 목소리 어차피 못들어요 아 그냥 화면 보는거야? 왜냐면 바로 안방이 뒤라서 영어로 어차피 형 소리가 안들리니까 소리라도 좀 들으려면 사실 저는 쿠팡으로 많이 봤죠 TV에는 거의 못보고 그걸로 쿠팡으로 보면 좀 느리게 해가지고 그거 스포될텐데 아 스포되고 아파트 스포가 있어 국가대표 경기는 하지만 여러분 내일은 쿠팡으로 모셔야합니다 아 제가 일처럼 하는게 진짜 웃으면서 하시죠 몇살 이럴건만 하지마 자 퀵이ип짱 아하 아시구나. 오늘 예쁘게 꼴꼴 음악 어? 작년 생일도 이 옷 아니었나? 어? 어 그럼 진짜 슬프게 했는데 생일 축하 생일, 생일을 옷인가? 정국이 형님이 또 불러주시네 딸기는 원래 밑에 하나 있는거야? 아니 떨어진거야? 아니요 밑에 있는거 같은데 원래 밑에 있는거야 여기 떨어진거 아니야? 오 뭐야 세컨보이즈야? 아니 아저씨 좀 자 머리같은데 자꾸만 수술해야돼 하하하하하 제가 이들을 봐 온 동네 생일이라도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매니저씨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빠가 왜 자꾸 생일선물 안 챙겼어 내가 챙겨주면 챙겨 아니 왜 또 생일선물이 또 하하이 근데 진짜 오늘은 아예 잊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나도 아예 잊고 오늘은 뭐 2주... 2주일에 해주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란 말이야 백핸드 아하이 아니 자꾸 우리를 주면 안 돼 집에 한 번씩 와 2주일에 한 번 오니까 카트나시안컵선물도 못주고 생일선물도 또 다다음주에 줘야 되잖아 아니 요새 그럼 일도 없으니까 좀 뭐 불러줘요 뭐 차비라도 주면서 차비를 주라고? 뭐 건마비라도 줘야 될거 아냐 내가 있는데 개인이 몰고 오잖아 오늘도 저 택시 타봤어 이제 쫄승 버스 타고 올거 같아 그냥 마을버스 타고 오는거 아냐? 아 가능하죠 이 동네 빠삭한데 뭐 나 묶은 사람으로 반숙해가지고 그런거 아냐 오목교에서 걸어오면 금방 해 좋았습니다 또 이런 승리산물까지 작사님은 뭐 보니까 술인거 같은데 술 제가 이 정도만 같은 술을 사온거까지 근데 제 신문에 쌓여있는 술은 미국에서 사오신거에요? 하하하하 밀수야 밀수 아니 정식 루트 맞아요? 네 봐도 돼요? 네 참기름을 써보네 하하하하 오 아 이게 일본 사케? 그 이게 슬램덩크 정대만 등보라거든요 아 정대만 이름이 작가가 좋아하는 술에서 따온거래 그래서 이 술 이름이 아 그래요? 오 이거 뭐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죠 안되죠 먹어도 되죠 바로 오늘 밤에 다 끝장낼거 같은데 잘 보겠습니다 네 피디님도 너무 별게 아니라서 술이 대만주 대만거에요? 아니 일본권세 아 정대만 정대만 대만거에요 피디님도 뭐 엄청 뭐야 이거 뉴욕 핸드클린 아 좋아좋아 손 너무 많이 터 고맙습니다 어우 또 비싼거 주셨네 아 2주나 기다려야되잖아 다음주에 신물만 받으러 한번 오자는게 아니 몇년째 2주씩 2주 받은데 뭘 고맙습니다 2주 멤버들 맘에 안들어 아씨 오늘 생일 그거였구나 그림을 나중에 보세요 그림도 있어요? 어 어 어디? 스티커 밖에 없던데? 이거 스티커? 응? 이건 섬태형이잖아 아 바닥에 있구나 아 그러네 나는 엉덩하네 아 굴러고 하는 날이면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없어졌버렸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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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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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 네 지금 카메라가 켜져 있습니다 네 여기 댓글도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셔도 되고 베트남 배우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건 해도 되고 안되고 네 하나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한희 누나 언제 오냐고 아 죄송해서 예상했던 반응이긴 하지만 네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극한지갑에 이하니씨가 나오는데도 이하니 배우님이 같이 두 분이 크레딧에 있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큰치 않은 이름인데 두 분이나 공룡이. 저도 놀랐어요. 저랑 똑같은 이름이 있을지 몰랐는데. 같이 막 셀카도 많이 찍으셨겠네요. 아니요. 전혀. 차량이 겹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하니씨는 이하니씨가 나오는 거를 서로 알고는 당연히 있으시고? 아...저는 알았는데... 네. 아이고 계실까요? 모르겠네요. 어. 투샷을 잡아야 되는데. 저의 그 연이 있는 거 아쉽네요. 모를 겁니다. 아마. 까먹었습니다. 100% 까먹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계속 기억을 하려다가. 그게 아니고. 기억을 하려다가는 뭐예요? 제가 출연한 영화의 주제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아. 예예. 아아. 저는 제가 뵌 데무가. 데무가라는 영화. 예. 거기서 제가 영화에서는 잘 뵀죠. 아예.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치면은 뭐. 항상 뵙었죠. 영화를 저도 데무가 하기도 했었지만. 미리 받아서 이제 영화도 보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흔쾌히 주제가를 불러주셔서. 아예. 너무 영광이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게 또. 그 메타. 엠씨 메타. 네. 메인으로 곡을 만드신 건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또 형님들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아우. 무조건 할게 형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화 보면서도 또 되게 재밌었어요. 독특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 마지막 배틀이 조금.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데무가 한 번씩 좀 보세요 여러분. 데무가. 와. 수색대 출신이세요? 네. 그럼 진짜. 여기 수색대 출신인데요. 저도 수색대. 해병대. 아니. 육군육군. 7사단. 해병대 수색대는 육군육수색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그냥 고생하시는 분들이다. 모든 무빙들에게 고생하시는 분들. 그렇죠. 아쉽네요. 또 해병 수색대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수색대끼리. 대무가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역시. 그 방송에서는. 촬영에서는 되게. 무서운 역할을 하셔서. 네. 이미지가 아예 다르시네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너무 부드러우시네요 느낌이. 샵 갔다와서 아마. 말투도 이제 원래 평소 말투랑. 방송에서는 항상 이제 좀. 센 연기를 많이 하시니까.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오시기 전에. 오픈인을 땄어야 되는데. 먼저 저 혼자 작가님만 따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24일. 커튼입니다. 김수용 님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 찍으셨어요. 방금. 많이 들으셨죠. 정말. 실제로 뵈니까. 드래곤. 드라마 인기. 양 드래곤입니다. 수색 드래곤. 수색 드래곤. 수색 드래곤. 추석 드래곤. 무례한 분들이라. 점점 무례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4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나임뮤지스 드라마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뇌빼드 시대. 뇌를 빼놓고 봐도 되는 쉽고 단순 명료한 주제의 드라마 인기였습니다. 뇌빼드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뇌를 빼놓고 봐도 되는 드라마라는 뜻으로 풀립니다. 개연성이 좀 부족해도 말 그대로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드라마인데 막장 드라마가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면 뇌빼드는 어이없이 좀 웃긴 코믹한 상황을 보면서 도파민을 생성하고 그런 드라마인데요. 대표적인 뇌빼드 새로 나온 드라마 닭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고 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실 텐데 딸이 닭강정으로 변한다라는 허무 맹랑한 설정이 드라마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닭강정이 되느냐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보면 재미가 없고 현실성 따지지 말고 배우들의 진지한 것 같은 그 코믹 연기 또 황당한 상황 전기에 빠지다 보면 시간 순삭이 됩니다. 뇌빼드 드라마의 3요소는 기분전환, 즐거움, 도파민 충족이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 아무 생각 없이 볼거리 찾는 분들 닭강정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빼라, 바로 배텐이죠. 뇌빼고 들을 만한 라디오. 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까지 마피아에서는 요즘 핫한 뇌빼드 대표 드라마 땡플릭스 시리즈 닭강정에서 활약하고 있는 두 배우를 모셨습니다. 양현민 배우, 이한이 배우 두 분과 함께 닭강정 비하인드 토크 나누고 마피아 게임도 해볼 거니까 궁금한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티비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뇌빼라 좀 무섭네. 뇌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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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재텐 광고 듣고 코너지기 넉사 씨와 돌아옵니다. 살 빼라. 살 빼라 있네, 살 빼라. 살 빼라. 살 빼라. 두 분 마이크 테스트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민입니다. 크... 배우 느리십시오. 시작하실 때 대사 있습니다. 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출입 게임. 넉 가지 마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넉 가지 마피아 함께할 분입니다. 먼저 오늘 3월 24일 바로 생일을 맞은 남자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넉살입니다. 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방송에 게스트분들이 오시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제 생일이 괜히 좀 죄송하고 멋져거지네요. 주의공들이 따로 계신데 괜히 또 생일이라고 나대고 뭐. 아니, 나대는 아니고 어차피 그 평소와 근황토크 분량은 똑같은데 생일로 주제를 바꿨을 뿐. 넉탄일. 이게 저희가 생일이면은 라디오 전에 케이크도 주고 오지 하거든요. 이제 저거 고정으로 한지가 좀 됐으니까. 오늘따라 작가님이 빨리 가서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셨어요. 빨리 빨리 채 치우자고 이런 느낌. 그래서 굳이 이게 뭐 너무 좀. 아니, 사내 행사가 원래 그래요. 너무 고여있는 행사라면 그냥 없애는 것도 낫지 않나요? 왜 없애요? 근데 케이크는 너무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크는 저희 항상 물질적인 걸 준비합니다. 케이크는 확실하게 퀄리티 좋은 걸로. 고맙습니다. 네, 가서 드셔보시면 만족도가 높으실 거로. 아, 오늘 뭐 금방 그냥 치울게. 네,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선물을 까먹고 안 갖고 와가지고. 이제 뭐 몇 년 많이 받는데 뭐 그냥 현금으로 지금 당장 지갑에 있는 거 꺼내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아, 그렇게 할까요? 그게 낫지 뭐. 아,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카타르 아시안컵 때 가져온 유니폼 선물도 있는데. 굉장히 좀 오랬는데. 좀 한 달이 지나가지고. 어휴, 언제 꺼요 그게? 지금 계절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마음, 마음으로도 충분해요 형. 네,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2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생육방을 하는데. 그냥 매주오세요. 아니, 자꾸 갑자기 몇 년째 2주마다 보는데 왜 갑자기 매주오라는 거예요. 2주 로테이션 멤버가 이게 뭔가 까먹기가 참 좋고. 까먹은 다음에 또 아! 2주 뒤에 줘야지 하고 또 까먹어요. 아, 그러니까 좀 뭐 좀 쥐어주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공짜로 나올 수는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려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요즘 핫한 OTT 시리즈 닭강정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병헌 감독의 페르소나. 천만 배우 두 분입니다. 악역 전문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미 넘치는 호탕한 남자. 배우 양현민. 이한이라고 해서 모두가 생각하는 그 이한이인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개성파 연기로 필모를 쌓으며 인지도 같이 쌓고 있는 분. 남자 배우 이한이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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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심작방송 배텐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자, 일단 그 각자 인사를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닭강정에서 김메달 역할로 지금 연기를 했고 지금 현재도 열심히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양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역대 거의 흥행 팝이라고 할 수 있는 극한 직업에서 이미 양현민 배우가 워낙 강렬한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목발을 짚으셔야 되는 네. 그래서 겨드랑이 아프시고 네,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아파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너무 강렬한 연기 셔 가지고 저는 극한 직업을 거의 한 열 번 가까이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적 친민감이 장난 아니에요. 네. 저도 뭐 워낙 제가 많이 뵙기 때문에 저도 외축 친민감이 굉장합니다. 저도 국민캐스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3만명이지만 6천만명이 알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6천이 됐네요. 지자랑 미쳤나 바라봤습니다. 시작 좋네요. 훈훈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취자들이 대부분 남자기 때문에 당연히 이한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을 때 여배우 이한이 분이 오는 줄 알고 기대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름이 같고 출연작도 겹치는 게 있어서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이름 때문에 고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한이. 네. 이한입니다. 네. 많이 놀라셨죠? 네. 저는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저희 청취자분들이 속았다고 네. 그 이한인 줄 알았다. 그리고 뉴진스 한인 줄 알았다. 거기까지 갔어요? 네. 이한이 선배님. 아닙니다. 한위. 이한위 선배님. 이한위 선배님. 이한위 선배님도 계시죠. 그런데 이한이 배우님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저랑 같은 이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하고 살다가 흔한 이름 아니에요. 맞아요. 또 갑자기 배우로 또 나타나시고 쭉 치고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가수도 있고 뭐 이름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들도 있고 네. 더군다나 극한 직업에 두 이한이 배우 같이 또 나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한이 여자 이한이 배우는 이제 경찰로 나오셨고 지금 이한이 배우께서는 상가 남자라고 지금 필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약 중독자로 나갔었습니다. 어떤 씬인지 설명을 드리면 극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닭들을 이제 막 이렇게 전국 체인을 오픈하잖아요. 전국 체인 오픈해서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고 류승룡 씨의 형사 팀이 이제 수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가에 이제 배달이 됐는데 그 상가에서 닭을 안 먹고 버려 버려. 충격적인 씬이죠. 맞아요. 닭이 배달되는데 닭을 안 먹고 말도 안 되지. 닭을 안 먹고 그냥 뭔가를 찾아서 들어가는 그래서 딱 가서 이렇게 봤더니 눈을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와 다 격하고 계시네. 충혈된 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봤는데 그 배우님이 바로 이 악입니다. 네. 근데 분장을 아예 지금과 다르게. 네. 그때는 조금 마약증의 역할이라고 해서 조금 더 살도 더 많이 뺐어. 그렇죠. 지금도 마르셨는데 지금보다도. 팔도 확 걷었는데 완전. 그렇지 그렇지. 주사자국. 그렇죠. 눈이 깠을 때 약간 되게 그 부분이 극한제곱에서 유일하게 좀 무서운 장면 같은 느낌. 완전 눈이 시뻘겋게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저도 제 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중요하게. 저게 내 눈인가. 그건 분장인가요? 그게 좀 cg가 들어간걸. 아 cg까지.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거 어떻게 분장했을까. 그렇고. 자. 두 분은 어떻게 배태랜이 이제 초면이신데. 어떤 프로인지 살짝 그. 맞아. 듣고 오셨나요? 어떻게 오신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퀄트쇼 다음으로 시청률이 청취율이 좋다고. 아. 그냥 수치에 입각해서. 어이. 그리고. 워낙 또 두 분 입담 좋으시고. 아하.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뭐든 뭐. 작품 홍보도 있지만. 네. 이렇게 와서 그 재밌는 만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 사기친 것 같네요. 메인작가가 이 정도로 사기친 것 같네요. 만담. 약간. 약간.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많은 분들이 와서. 오 이거 라디오 맞아요 라고 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아. 약간 인방 같다. 인터넷 방송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요즘 땡플릭스 시리즈 닭강정에서 대활약하고 계신 두 분인데. 어. 3월 15일에 공개됐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보려고 아예 토요일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네. 한꺼번에 쭉 가보지. 스케줄처럼. 네. 아. 저는 요즘 뭐. 웬만한 OTT 시리즈는 다 보기 때문에. 대단해요 정말. 닭강정은 이미 일정이 등록돼 있어요. 그날. 그날 먹을 닭강정들까지 지금. 예. 준비를 해놨습니다. 야. 부실 좋네. 네. 그때 버린 닭들 싹 모아가지고 형 줬어야 되는데. 극한직업에서 버려졌던 닭들을 줬어야 되는 거구나. 극한직업에서 그 씬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사실. 눈이. 눈이 무서운 게 아니고. 닭이 튀긴 닭이 버려져 있나. 이게. 그러니까. 맛있게 튀긴. 수원 왕갈비통닭이 버려지다니. 자 그래서 3월 15일 공개니까 사실 그 아직 안 봤다고 너무 이렇게. 죄송할만한 날짜는 아니죠. 그렇죠. 이제 공개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안에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한 달 아니면은 합법이죠 사실. 한 달 안에는 이제 봉순 씨와 안쪽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는 되게 자주 봤어요. 그 SNS에 이제. 막 이제 나오니까. 여러 가지 짤들이 나오는데. 정말 일반 드라마는 아니더라고요. 네. 굉장히 독특한 드라마를 경험하실 수 있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일단 이병헌 감독께서 이제. 진짜 독특하신. 멤버들이 많이 겹치고 극한직업이랑. 네. 많이 나왔습니다. 약간 무슨 극한직업의 스피노프 같은 느낌이. 아직 안 봤는데. 약간 또 약간 닭 계열이고. 네. 특히 왕갈비. 네. 그래서 제가 본 장면에서는 어떤 직원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아 진짜 출근하기 싫다. 못 때려쳐서 억지로 나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 그래요? 출근하는 장면 있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 저기 사장님께서 또. 아 그래 결국 다른 분들은 이직 못하고 왔구나. 이러면서 서로 막 웃으면서. 네. 아무튼 약간 이런 톤도 있고. 맞습니다. 꼬이고 꼬이고 꼬이는. 이렇게 말을 계속 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오. 원래 이병헌 감독님의 스토리가 대부분 이제 결론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예측이 안 되죠. 예측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작년 이맘때 안재홍씨가. 주연 배우시셨습니까. 그 리바운드 홍보차. 베테네에 오셨었어요. 감독님이랑 같이 오셨죠. 네. 근데 리바운드는 뭔가 그 홍보로 약간 꺼린 듯한 느낌. 에이. 아니 그랬었나. 네. 장은중 감독님이랑 같이 나오셨는데 리바운드 얘기는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박강정 한참 찍고 있는데 박강정 얘기 엄청 나오고 싶어요.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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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 맞네. 박강정을 위해서 리바운드를 해 주시고 갔구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때 살짝 깔아놓은 티저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맞아 맞아.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자. 어떤 작품인지 좀 공식적으로 살짝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아이씨가. 네. 한혜인님. 네. 그 의문의 기계로 인해서 닭강정 으로 변해버린 딸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 아빠와 그 딸을 짝사랑하는 직원이 함께 고군분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류승용 씨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짝사랑하는 게 혹시 안재용 씨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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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기계 들어가서 따님이 닭강정이. 전 예고편도 많이 봤기 때문에 유명한 웹툰 원작이고. 맞아요. 맞습니다. 아 진짜로 뭐 그냥 닭강정 으로 변해서 닭강정 으로 날아다니더라구요. 그래서 막 안돼. 막 내 딸 저기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도저히 약간 일반적이지 않다 확실히. 맞습니다. 딸이 김유정 씨고. 맞아 맞아. 일단 상상이 안되니까 뭐지 뭐지? 이렇게 웹툰 안보신 분은 특히 문장으로만 보신 분들은 지금 방금 들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김유정씨한테 땅콩가루 붙어있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예 상상이 안되는데 마지막에 그냥 닭강정에서 다시 김유정씨로 돌아가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뭔가 생각은 또 드는데 저도 한번 궁금합니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마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안보기가 좀 어려운 게 이미 땡플릭스에서 아예 그냥 메인에 올라와 있어요 틀면 이미 바로 그냥 딱 보입니다 그래서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저 몇 회짜리인지 10개입니다 30분 10개기 때문에 30분 10개 딱 좋아요 아 딱 좋죠 30분 이상 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크레딧 때문에 30분도 안 되기 20 몇 분? 1시간짜리는 와이프가 힘들어요 30분 정도가 딱 적어요 애기 아빠기 때문에 요즘 애기가 한창 크고 있을 때라 자 닭강정에서 양현미인씨는 양반댁 닭강정 사장 김배달력 사장인데 김배달력이시네요 이름이 배달인데요 약간 이건 이제 어떠한 의미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배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짜고짜 배달하셔서 배달이네요 그렇죠 사장이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과연 뭘 배달할까요 1인 사업체 느낌도 나는데 과연 뭘 배달할까요 극한직업이랑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거 배달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걸 배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하니씨는 백정 양 양반댁이 아닌 백정 닭강정 4인방 중에 광대역 네네네 저희가 지금 백정 닭강정의 4인방이 백정 인물이 있고 광대가 있고 주모가 있고 상인이 있습니다 네 그 4인방이 백정 닭강정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닭강정으로 변한 딸이 아니 닭강정으로 변한 딸이 백정 닭강정의 닭강정으로 변했다라는 아니 나 오늘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거는 담범이 관련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게 광대 백정 주모 상인 이분들이 성함인 거예요 캐릭터 극중 역할 이름이 여기서부터 약간 막혔어요 저는 이게 뭐 암호인가 채팅창에 지금 스포 하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벌써 이미 본 분들이 많이 들었지 본 분들 많죠 사실 300분이면 오늘 저 사실 하루 컷이 가능한 가능합니다 저도 하루에 다 봤습니다 그건 하루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포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여기서 스포 하면 이제 사형입니다 저희는 스포는 병말 중재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니 3월 15일에 나온 거 스포 하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큰일 나죠 큰 범죄죠 바로 잡아 가둬야죠 자 하여튼 내용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린다 이런 반응도 있던데 네네네 혹시 불호 반응도 들으셨나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피곤하니까 뭐 재미없게 볼 수 있겠죠 일 마치고 바로 와서 본다든지 근데 뭔가 딱 볼 준비를 뭐 배성재 씨처럼 나는 보려고 하루를 빼놨다 딱 세팅해놓고 맥주 세팅해놓고 그러면 뭐 굉장히 재미있죠 뭔가 양현민 배우가 얘기하니까 무서워요 자기들이 컨디션이 아니고 망제로 자꾼 탓을 하면 자꾼 탓을 하면 지금 말투가 딱 극한직업에서 ars에 참여를 하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는 안정 씨를 보고 이상해 보게 되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예고파도 봤어요 네 그렇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이상하게 계속 보게 되네요 오호 저는 걱정되는 반응이 이겁니다 보다보면 닭강정이랑 맥주가 엄청 땡기다는 반응도 있고 닭강정을 못 먹겠다는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반응이 저는 조금 걱정입니다 그렇지 닭강정을 쌓아놓고 먹을 거라서 김미정 씨 팬이시면 아마 못 드실 수도 있어요 오오 이야 닭강정이 막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그러나 김유정 님이 막 닭강정 떠밍 했나 궁금하겠네 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촬영하면서도 실제로 닭강정을 막 드셨나요 많이 아 거기 이제 현장에 간식 같은 거 많이 드셨나요 닭강정 많이 나왔었죠 아 근데 이제 실제 촬영 때 쓰던 거는 아니죠 따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천 신포동에 닭강정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촬영장이 또 이천이었어요 아 신포 닭강정이 촬영장에서 걸어서 5분 10분만 걸으면 나오죠 아 이천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데 맛집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 가보셨죠 그 신포닭 아 기가 막히구나 거기 식어야 더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닭강정은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좀 식어야지 더 맛있게 괜찮다 맛있습니다 완전 맥하죠 진짜 그렇죠 잊을 수 없는 맛 저는 좀 위쪽에 있는 것 밖에는 속초였나 그거는 또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소품 자체를 이제 최고의 닭강정을 준비한 이병헌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야 이게 뭔가 소품으로 그냥 막 거기서 현장에서 만들고 이런게 아니네요 야 일부러 인천에서 하셨을지도 옆에 제 친구 가까운 데서 하자고 닭강정 많이 먹을텐데 질문할게 많은데 혹시 질문이 스포가 될까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에게 좀 집중을 해볼텐데 넉사씨가 먼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바로 60초 한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양현민 1981년생 고등학생 때까지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부모님의 영향대로 운동을 잡고 5인 연극부에 들어가 운명적으로 연기를 시작해 2000년 연구 미라클로 데뷔 드라마에서 연극판을 하고 가며 수많은 작품에서 단역과 조연으로 화려하게 병원 감독의 양현민 연극을 보고 직접 캐스팅하면서 2년 시작 2013년 영화 힘내세요 병원씨 영화판도 진출한 악역전문 배우 동료 배우 최참사랑과 11년 연애 끝에 2019년 3화로 결혼했고 특이상으로 해병대 수색대 출신 격정멜로 남죽을 꾸미고 올 상반기 방향적인 드라마 놀아주는 예전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한이 여자 아니고 남자 1981년생 공제대 복합고 고향 전주지역에 스태프로 일하던 중 같은 거와 친구의 연극을 보러 갔다가 연기에 빠져 100% 아이 성형을 극복하고 배우를 시작한 2010년 드라마 엄마도 예뻐다라 데뷔 2017년 영화 힘내세요 병원씨에 출연하면서 위원 감독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이후 드라마, 영화, 연극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역할의 도전 특히 민머리가 익성한 배우이고 취미는 요리와 산책 2010년에 결혼한 아이 둘의 아빠입니다 두 명으로부터 이민석의 명화씨 숨을 바람바람바람 극한직업 느린 멜로가 체제 닭강정까지 이병원 감독의 모든 작품에서 출연한 이 감독의 페르소나이며 천만 배우이고 최근 아이유에게 최대한 콘서트에 다녔다고 합니다 네 자 시간은 50초 와 오랜만에 넝모님께도 커피까지 챙겨드립니다 오케이 이후식과 커피 혼번 먹어드리고요 대단하네요 어머님이 요즘 자꾸 카톡을 개인톡으로 하시더라고요 많이 실패했거든요 분발해야죠 분발해야죠 이제 오늘 진짜 거의 한 1년만에 효자 된거 아니에요? 거의 근 1년만에 드디어 카페인을 제 생일을 드디어 카페인을 섭취하시네요 자 오늘 양현민 배우께서는 태권도 선수까지 하셨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접으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좀 못하는 태권도 선수였고요 저희 형이 태권도를 굉장히 잘하는 태권도 선수였는데 저희 형이 좀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너는 운동도 못하고 형처럼 태권도 못하고 하니까 또 이제 겁이 나신거죠 다치실까봐 그래서 안하는게 어떻겠냐 해갖고 저도 솔직히 없다는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연극반을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지금까지도 연기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병헌 감독님이 양현민 배우의 연극을 보고 이제 캐스팅할 정도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또 연극 무대를 보여주셨고 그럼 뭐 액션씬 같은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시겠네요 무술씬 이런것들은 그냥 흉내만 내는 정도 대역 없이 그냥 바로 아니 발차기가 잘하시는데 왜 극한제곱에서는 바로 그냥 그러니까 많이 못하게 최대한 저는 많이 안시키려고 때리는것보다 맞는쪽으로 그렇죠 많이 맞았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명령 내리고 악지르고 이쪽으로 그렇죠 포스는 근데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목발로 한번 그 머리쓰는 그 아 맞네 맞네 배우를 엄청 두들겨 패시잖아요 그렇죠 극한직업 정도는 이정도 얘기해도 되는거죠 극한직업은 공소시효 지났어요 공소시효 지났죠 이제는 조금 스포해도 됩니다 맞네 맞네 자 그리고 이한이 배우는 MBTI 100% 아이 성향 맞습니다 이게 사실 배우라는 직업 중에 은근히 아이 성향이 꽤 있으신데 맞아요 맞죠 맞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이 되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저도 최근에 검사를 해보니까 퍼센티지가 나오는게 있길래 해봤는데 저도 아이 100%가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100% 정도요 100%면 진짜 나한테 좀 문제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좀 그랬었는데 뭐 연극하고 이럴 때는 연습을 하고 올라가는게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친해지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랑 모든 스태프들이 이쪽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부담감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것도 역시 그만큼 준비를 돼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떨리고 그러니까 막 실수가 나거나 뭔가 거기서 내가 준비한 감정과 다르다거나 이러면 진짜 멘탈이 완전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되게 내성적이었었는데 연극을 하면서 아 나 조금 내성적인 것에서 벗어났다 그렇지 성격 치유가 됐다 치유가 됐구나 했는데 카메라 쪽으로 오면서 치유가 된 게 아니었구나 아 아 저도 이제 그 영화를 한 세 작품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넋사 씨는 잘 모를텐데 아냐 알아요 알아요 이게 영화 카메라가 국가대표 국가대표 2 그 다음에 데시벨 또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옥자 형 형 옥자 아니었어 옥자는 많은 분들이 오해했는데 제가 아니에요 옥자로 등장하신 걸로 저랑 닮았는데 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소퍼되지 옥세이 식용으로 이제 옥자 거기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새 작품인데 카메라가 진짜 이 영화 카메라는 아예 존재감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날 날 겨냥하고 있어 그리고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방송이랑 아예 다르더라고요 등산도 안 되고 그렇지 거기서 막 그 아휴 성향이신 분들이 그걸 어떻게 극복하나 너무 궁금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영화 혹시 나온 것 없으시죠? 저는 까메오로 한번 어디 나오시죠? 어디죠? 예전에 TV프로 KBS에서 감독님들이 모여가지고 단편영화처럼 찍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나는데 근데 조우찬 저랑 쇼미더머니 나왔던 조우찬 군이 거기에 이제 주연으로 들어가면서 잠깐 도와달라 무슨 역으로? 미끄럼틀에서 야! 모여봐! 왜 모였어요? 어 뭐 랩좀 해봐 랩으로 나온거에요? 네 동네 랩하는 형이었던거 같아요 아 동네 랩하는 형으로 모여봐! 너 뭐 잘한다! 요거하던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다들 영화경험이 있으신 사실 뭐 저는 뭐 그렇지 않지만 송재형은 뭐 뭘 뭐해요? 배우로 봐야죠 배우로 아 그런거에요? 그럼요 자 아무튼 두 분은 이병헌 감독의 작품에 거의 매번 출연하셨어요 페르소나 배우들이 있어요 전부 출연하셨습니다 그 힘내세요 병헌씨 스물 바람바람바람 극한직업 드림 멜로가체질 닭강정 이병헌 감독께서 이제 두 배우를 이렇게 또 선호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또 짠해서 테스트한거 아니에요 저희 보고 그냥 짠한거봐요 준비된 답처럼 되게 빨리 답변을 하시네요 아휴 출연해라 뭐 이런 개념 아닐까요 이번에도 되죠? 이번에도 스케줄 되죠? 왜 저한테 저번에 항상 그랬는데 넌 어떻게 항상 스케줄이 되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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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니씨는? 네 저도 항상 감독님 작품에 제일 빨리 캐스팅되는 배우 중에 하나에요 하하하하 박아놓고 시작한다 얘는 뭐 이거는 하니죠 하니 오디션 보라그래 하하하하 그 감독의 작품이 어떤 시그니처가 되니까 아 이번에도 약간 어떤 뭐랄까 예고편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그 배우들이 딱 나오기만 해도 아 이거 그 분꺼구나 그 감독꺼구나 이런거 바로 알 수 있죠 두 분이 출연한 축구영화가 있죠 드림 네 리바운드와 드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스포츠영화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왔었는데 맞네 양현민 배우님은 골키퍼 역할로 나오셔서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이하니 배우님이 아이유씨랑 계속 투샷이 나왔어요 네 조연출로 나오셨죠 네 카메라맨 아이유님과는 어떤 관계 영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이고 아이유씨도 아이라가지고 둘이 있으면 저는 되게 팬이고 좋고 그런데 네 내색을 잘 못해가지고 저나 아이유나 감독님까지 전부 다 아이어서 셋이 있으면 좀 승리 좀 나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왜요? 무겁게 깔아가는 거네요 아 이병헌 감독님도 아 있어요? 네 네 오 의외네요 되게 아 그래도 굉장히 투샷에 많이 나오시던데 네 덕분에 제가 좀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카메라 한쪽으로 빠져있어서 외로울 수 있는 거를 함께 할 수 있었어가지고 아 그래도 좀 이게 콘서트도 초대받으신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다 친밀함이 이제 많이 쌓여서 연락도 하시고 그거는 아이유씨가 정말 아이유씨가 정말 아리앙이 되게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유와 아리앙 네 왜냐면 사실 저희를 초대를 해준다라는 건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분께서 저희를 친하다 안 친하다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유씨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친해요 라고 말 못 할 거였어요 아 근데 자긴 아이유님은 뭐 월드와이드 또 스타트고 에이 그러네 평생 자랑할 거 같아요 진짜 아이유씨 콘서트에 초대를 받았다 아이유씨 콘서트 와 그거 못 구해 표도 못 구해 표를 아 그거 클릭 성공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아 아이유가 초대했어 아이유가 초대했어 이렇게 던지듯이 난 지정석인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 지은이가 초대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나 아니면 지은이가 가라고 하죠 지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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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몰라 아 지은이 아아 아이유 아이유 검색해봐 아 맞다 아이유라 그러지 참 아 맞다 아 세간에선 아이유라는 이름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최고의 친분이네요 와우 어 양유빈 배우께서는 악역전문배우로 지금은 인지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또 고충도 있으실 것 같고 격정 멜로를 해보고 싶다고 하하하하 아 정말 해보고 싶다 예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황정민 선배님 주연의 너는 메우며 아아 아아 그런 류의 역할을 너무 그냥 제 바램이죠 너무 해보고 싶고 아아 그리고 악역으로서의 고충은 사실 없죠 왜냐면 사실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네 악역을 매번 주시더라도 매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다 고충을 얘기해봐 그러면 그랬던 거죠 항상 사람들 나쁘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그거를 아예 그냥 딱 갖고 만나시는 것 같아요 네 제일 나쁠 것이다 근데 이제 인상이 좀 그 김수용씨랑 좀 밟으셔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살이 쪘어 제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찐건데 살이 빠졌을 때는 이천수 선수 닮았다는 사람 하하하하 이천수 형 지금 살이 쪄어 김수용 선배님 아하 70kg 안 나갔을 때가 있어요 천수드래곤 아 근데 왜냐면은 지금 요 저희 화면 보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천수 선수 전 이천수 선수 있네 있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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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용이님도 있고 리춘수도 있고 수드래곤도 있고 아 이제 수색대 출신이나 수색드래곤이라고 하신 분이 하하하하 양춘수 하하하하 천의 얼굴이시네요 하하하하 만약에 감독이 배드신을 요구한다 어우 해야죠 하하하하 연기인데 한방 웃음을 지으시는 해야죠 하하하하 그 작품이 필요한 장면이라면 해야죠 아 그쵸 근데 너는 내 운명에서도 황정민 형님이 저기 건달이죠? 거기서 직업이 이렇게 깡패 쪽으로 나오지 않았었나? 그거는 남자가 사랑할 때 아 죄송해요 너는 내 운명이 그냥 순박한 시골에서 순박한 시골이었는데 소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섞였다 죄송해요 섞였어 섞이실 수 있어요 멜로를 많이 하셔서 네 조만간 황정민 배우님 모시려고 했는데 넋을 때 못 모시겠네 이거 한마디 때문에 황정민 형님도 저 갱스터 역할을 머렁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한국 뭐 갱 역할로는 뭐 이한희 배우님은 다음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으신다면 어떤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목소리마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에서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만한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대사 많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대사 많은 역할을 대사 많은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약간 쿠앤딘 타란티노 스타일로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대화 엄청 많아요 계속 얘기하고 먹고 막 이렇게 계속 먹고 얘기하고 좋습니다 아 병헌이 형 듣고 있죠 라고 하시면 있고 네 자 그리고 양현민 배우께서는 동료배우 최참사랑님과 결혼하셨습니다 네 네 러브스토리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있으면 결혼기념이시네요 또 맞습니다 그렇네요 이번 달 30일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는 어떤 걸로 또 아 이벤트는 없고요 어 이벤트는 없고요 지금 아마 지금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정말요? 있다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없다고 해놓고 없다고 해놓고 진짜 없는 것도 이벤트일 수 있으니까 아 전제를 다 병헌해지를 다 만들어놔요 일단은 그렇죠 어지간하게 조금만 대사를 길게 하시면 뭔가 그 긴장감이 있어요 맞아요 극한직업의 웃붕붕 때문에 있을까 없을까 약간 고민하게 하고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기념일들이 저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데 약간 좀 팁을 좀 그럼 저한테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몇 번 이제 한 5, 6번째 되셨죠? 결혼기념일이 5년째일까요? 팁이요? 작년 결혼기념일에는 혹시 어떤 거를 뭐 이렇게 배치바킹하려 그래요 아니 그냥 여러 개 들어 두면 좋잖아요 네 작년 결혼기념일에도 그냥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간 뭐 식사라도 같이 왜냐면 매일매일을 기념일처럼 해 주면 매일매일을 기념일처럼 해 주면 사실 생일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 이런 건 다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매일을 기념일처럼 해 주면 매일이 되신 이벤트가 기념일이다? 그럼요 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넋살렘 이제 두 번째가 다가오죠? 이제 9월인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긴장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저는 결혼기념일을 내일이 이벤트는 아니거든요 첫 결혼기념일 안 챙겨가지고 지금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저는 결혼기념일 다 했죠 아 그래요? 다 했죠 밥도 뭐 뭐 하셨어요? 사실 뭐 바쁘게 좀 지내는데 사실 그때 진짜 일이 많아요 뭐 적당히 밥밖에 못 먹은 것 같은데 내일을 이벤트처럼 하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현민 형님의 말씀을 좀 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진짜 코너로 가겠습니다 마피아 게임 두 분이 또 연기자시고 뭔가 그 마피아 하면은 또 이미지도 겹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룰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아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게임 해보셨죠? 네 마피아 게임 몇 번 저는 진짜 몇 번 안 해봐가지고 배우들끼리도 이제 하시나요? 술 먹으면서 많이 해요 술자리에서 재ή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재미있어요 이게 심리의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기억하는게 세 분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하 너무 떨리고 그래가지고 이거조차 뻥일 수 있어요 gratitude 모든 것이 연기를 또 배우기쓰기도 있기 때문에 똥송 물을 보내 드립니다 가리고 봐주시고요. 어쨌든 신분 노출할 때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시고요. 1차 지목대에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대에 마피아를 잡으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한번 먹어보시죠. 자, 이렇게 패를 나눴습니다. 4명 중에 딱 1명은 마피아고요. 손으로 잘 가리고 오픈해주시고 마피아에게만 따로 추가로 단어 하나가 쓰여있습니다. 그 단어를 이제부터 1차 지목 전까지 소화하시면 됩니다. 공통 주제는 똑같이 다 쓰여있으실 거예요. 내가 아재가 됐구나. 내가 느껴질 때가 있다면 내가 아재가 됐구나. 이것도 참 기억이 안 나네요. 좀 오래됐거든요. 이제 확연히 아재에 접어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아재 이전이었지? 저는 근데 좀 저는 답하기 좀 어렵네요. 아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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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7년생... 아니, 근데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몇 년생... 87년생이면 몇 살이죠? 먹을 만큼 먹었시다. 어, 그래요? 먹었시다. 아직 40은 아직 안 된...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37... 아, 8, 7... 오늘이 10,37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예, 10,37.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2부에 돌아와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예. 근데 다 형님들이라 뭔가 마음이 놓있네요. 뭘 마음이 놓아요? 지정하면은 아재 아니에요. 가는데 순서 없어. 우후후... 저는 79년생이에요. 78년생이에요. 아, 78년생, 예. 진짜 많다. 동환이신 진짜 엄청 동환이신 거 아니에요. 동환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동환... 제가 어려보이는 거 같아요. 제가 아름 형들 중에 거의 뭐 TOP3이에요. 맞죠. 진짜 동환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이가 그냥 많은 거예요. 경기도 동환이지 만 형이... 사장님이 동환이죠? 예. 놀래요, 놀라죠, 또. 저는 액면만 딱 봤을 때는 저보다 어리신 줄 알았어요? 아.. 84? 8? 이렇게 되시켰거든요. 제가 아까 78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아니라고 더 어리다고 내가 형일걸 제가 그랬어요. 제임 하기 전에 벌써.. 어우 형일걸? 이거 영화에서 보는 장면인데 벌써 정신을 막 흔들어 놓네 제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네 이게 바로 살톡스입니다. 네 이동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해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장안의 화제작 땡플릭스 시리즈 닭강정에서 활약중인 두 배우 양현민 배우 이하니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약중인 아시아 최고의 래퍼 오늘 생일을 맞이한 넉살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땡큐 땡큐 마이버스데이 자 그러면 이제 네 명 중에 한 명이 마피아인데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맞혀보시고 일단 공통 주제 토크부터 한번 가보죠. 내가 아재가 됐구나 느껴질 때는 아무래도 제일 어린 넉살씨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항상 제가 먼저 해요. 그런게 아니고 뭐 그냥 제가 항상 먼저 하는데 저 이번에 공연차 사실 일본에 다녀왔었는데 요번에 좀 느꼈습니다. 확실히 해외 나가서 음식이 안 맞으면 그런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김치 먹고 싶고 진짜로 왜냐면 되게 저는 일본에 가본적이 일본이 음식이 안맞아요? 안맞는다기보단 두번째인데 처음에는 오사카였고 이번엔 도쿄 공연 때문에 도쿄를 조금 일정을 한 4일 정도 있다왔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라멘 좋아합니다. 뭐 되게 일본 음식 되게 좋아 뭐 탕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약간 기대하면서 한국식으로 제가 상상하고 몇가지 좋아하는걸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기 그 어디 그 길에 있는 길 음식점이 유명한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뭐 랍스터 샌드위치 뭐 타코야키 뭐 그 문어들어간 타코야키랑 라멘이랑 제가 좋아하는거면 몇개 찝어서 먹고 왔거든요. 근데 딱 하루만에 어? 너무 니글니글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달고 초밥조차도 그 쌀이 너무 단거에요. 전 되게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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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매운거라고 먹어봤는데도 끝에는 조금 약간 느끼하고 그래서 약간 생각보다 일본 음식들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틀째에 바로 그 도쿄 중앙에 순두부집이 살짝 있길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안 맞는 제 자신을 보고서 좀 고민이 많이 됐다. 와 동감합니다. 동감은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어 20대 때 뭐 공연차 제가 해외로 좀 나가봤었거든요. 미국도 가보고 가봤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게 없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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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기든 느끼하고 미국이 더 느끼하잖아요 사실. 완전 다 그냥 베이컨이나 이런거 기름덩어리인데 근데 이번에 느꼈어요. 아 큰일났다. 음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에 갈 때는 어디 갈 때는 조금 한국 음식점도 좀 찾아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재처럼 좀 했다. 그래요. 진짜 아재 같네요. 미국이라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뭐 한식이 좀 땡겨하죠. 아 저는 일본인거 가지고 며칠 있었어요. 4박 5일. 4박 5일. 근데 하루 만에 바로 다음날 어? 돼지국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 아아 음식 얘기는 좀 너무 마피아인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분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잡힌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음식이 오히려 낫나 아니면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음식에 많이 생각이 났다. 이야 공감이 안되네요. 일본 여행 4박 5일 가는데 한식이 생각났다. 하루 만에 이거는 우리나라랑 일본이 음식 문화도 많이 비슷하고 아 근데 이건 다른 분들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코스에서 저의 밴드랑 이제 팀이랑 같이 갔는데 그 이제 밴드 공연에 제가 이제 같이 간 거였는데 밴드 멤버들이 저보다 이제 두세 두 살 정도 많은 형들이 갔는데 그 중에 형들은 일단 저랑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코스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그래서 어? 나도 너무 지금 이제 슬슬 미치겠다. 까데호 약간 닮음과 느끼함이 좀 많았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하 그쵸. 일본 음식이 조금 이제 길거리에서 디저트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네. 달다는 게 확 느껴지고 아 그리고 그 왜 이렇게 길어요 오늘? 아니 그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닭튀김 닭튀김 닭튀김? 닭강점 같은 거? 그 올라가 그 올라가 소스가 너무 달아 기본적으로 이자카야를 많이 갔는데 대부분 소스가 되게 달더라고 일단 아 가라하게? 가라하게 네. 남바? 네? 남바라고 하나? 치킨 남바? 남바역. 일본에 있는 남바역. 남바역인데 그렇죠. 거기 동네가 있죠. 아무튼 그 뭔가 튀김에 소스류도 너무 좀 느끼했고 어쨌든 한국 음식이 좀 많이 생각이 났다. 남반. 남반인가요 남반. 상국 오자마자 바로 좀 많이 때렸어요. 뭐 라면도 엄청 매운 레드로 먹고 어디 무슨 남극이라도 한 두 달 갔다 온 사람처럼 일본 사바고기가 그렇게 호들갑이죠. 그런데 좀 너무 너무 기대를 했던 나머지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육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오랜만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먹다가 보면 느끼함을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호 아 진짜로 예 그랬어요. 초면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4박5일 일본 같던 걸로 한 시기 때 초반에 어떤 토크 토크 패턴과 지금 현재 마피아 게임 할 때 토크 패턴이 굉장히 다르십니다. 그래요? 아까는 맛보스를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혼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왜냐면은 제가 한 시간만에 제 타임이 처음 온 거라 제 타임이 그 빠르게 이기는 거 다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육아로 인해서 육아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 애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집에서 그런 거가 아닌 일본 가서 자극적인 걸 찾거나 그게 좀 저는 조금 걸립니다. 야 이 정도로 새로운 분들까지 몰표를 주는 경우 초반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저 왜냐면은 애기가 아직 그거 먹을 때는 아니어서 예예 아직은 따로 먹고 있습니다. 아 애기방패까지 썼어요 지금 아니 애기방패 애기는 제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아 넉사시가 마피아인 모든 그 조건이 맞아떨어집니다. 아 그러면은 저 빠르게 저 보내고 닭강정 얘기로 넘어가시죠. 괜찮아요.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시죠. 저는 라멘은 아닌 것 같고 왜 라면임은 모르겠지만 랍스터 다코야키 초밥 샌드위치 혹은 베이컨 돼지국밥 순두부 닭튀김 아닌 것 같고요. 요 중에 있다. 오 음식 음식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저희 이 정도면 거의 그 땡밥천국 메뉴예요. 왜냐면은 진짜로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나요 먹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실망했어요 돌아와서 되게 실망했어요. 왜냐면은 공연이나 이런 거는 다른 거 술도 너무 맛있는 술은 많이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저는 배불리 못 먹고 느끼하고 아무튼 메시가 먹었다는 그 소밭집까지 갔으나 남겼어요 그것도 저는 어 메시방패까지 하하하하 아니 거기서 이제 메시가 먹었다고 아 그래요? 공물이 시원한데 아 튀김이 너무 기름이 좀 많이 뜨지 않았나 몇 시에 드셨죠? 하하하하 약 한 열 시 오 메시를 건드려 오전 열 시 오전 열 시 왜냐면 다음날 해장으로 딱 이렇게 자그마한 조그마한 포차 스타일 이십자 시간을 하면 되었는데 메시고 메시가 먹었던 예 메시에 먹었냐면 열 시 예 하하하하 자 일단 뭐 그렇습니다 아 현민씨가 이제 아재개그 한 번 하셨어요 네 개그를 일단 아재가 냈구나 보여줬습니다 하하하하 메시에 드셨어요 메시고 하하하하 개그도 손해라고 스트레곤이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올드스쿨 올드스쿨 스타일러 실제로 제가 김수영 선배님이랑 한번 뭐야 예능에서 만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아 한 몇 년 됐는데 아 트윗샷으로요? 그렇죠 그때 이제 출연자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서로 닮은 지 몰랐어요 근데 보신 분들이 닮았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눈 아래쪽이 살짝 쉐입이 약간 비슷하신 예 뭔가 그 수드래곤께서는 희마리가 없으시잖아요 항상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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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힘있는 수드래곤 느낌 하하하하 강한 수드래곤 느낌 현민님도 목소리는 강한데 네 눈은 되게 사실 실제로 보면 되게 선한 눈을 또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부드럽고 멜로 눈이에요 멜로 눈 제가 눈이 작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요 작은게 아니라 옆으로는 길어요 옆으로는 길어요 예 어 형님도 눈이 크진 않으시니까 저는 저는 옆으로도 짧아요 네 쩜는캐 쩜는캐 갑자기 말씀하시려다가 바꾼 것 같은데 눈 얘기 눈이 생각보다 크다고 얘기하려다가 진짜로 너무 작아가지고 그 현민재씨도 눈이 그 옆으로 길잖아요 하려다가 쩜이에요 저는 저는 쩜는캐로 유명하거든요 실눈캐도 아니고 많이 작으시네요 많이 작으시네요 라고 그냥 해버리죠 하하하하 자 그러면 수색드래곤님 양현민 배우님께서 내가 아재가 됐구나 느꼈을 때 저는 확실히 최근에도 엄청 많이 느꼈어요 눈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 오만 보면 그냥 눈물샘이 쉽게 쉽게 자극이 되고요 영화라든가 영화도 그렇고요 뭐 그냥 일반 예능을 봐도 그렇고 예능에서도 TV를 봐도 그렇고 순간 지나가 버스를 타던지 아니면 차를 타고 갈 때 와이프랑 만난 지가 이제 16년이 됐으니까 16년 전에 지나갔던 곳을 지나가잖아요 그런 눈물이 나요 그 때 저기서 서있던 게 우리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와 완전 멜로우시네요 그래서 어? 나 왜 울컥하지? 이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장소만 지나가도 네 그 추억이 생각나니까 오 아내께서는 반응이 그때 왜 그래? 공감하시네 공감 안 하죠 왜그래? 미쳤나봐 그래서 내가 갱년기라 그러나요 그런거를 아 근데 아직 나이가 요즘에는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춘기도 굉장히 초등학교에 빨리 오잖아요 저희때만 해도 사춘기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사춘기가 온다고 지금은 초등학생 때가 오듯이 마흔 40대에도 갱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 그 정도로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 내가 형님 앞에서 말씀은 그렇지만은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약간 원래 마음의 감수성이 예민하신 아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눈물이 없진 않았지만 어떻게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저는 몰랐어요 실제로 영화를 시사회 가거나 같이 보면은 혼자 유독 아 진짜로? 진짜 옆에서 계속 상대치고 무슨 영화였네요 그거는 뭐였지 우리 봤어요 드림 시사회 때도 드림 시사회 때도 드림 때도 그랬고 거기 그래도 좀 유쾌한 분위기인데 마지막에 감동 포인트가 또 아니 그 형들 넘어져서 막 아파할 때 있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아파할 때 아하 그때 고생한 게 또 이제 그려진 아 관객은 안 우는데 배우가 우는 혼자 울었죠 혼자 그렇게 울어요 네 오 그럼 이거는 그 이한희 배우께서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서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이 형이 그렇게 눈물이 그 정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조금 저도 느꼈어요 형이 뭔가 변화가 왔구나 아 상태가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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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뒤에 여기 SBS 지나갈 때 울 수도 있어요 아 넉사회 씨랑 또 성재형이랑 아 형이 테레 그때 그럼 저한테 전화해서 너 그때 기억나니 하하하하 오 그때 닭강정근 얘기하러 갔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야 집드래곤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집드래곤 네 음 눈물이 이거는 근데 찐으로 얘기하신 거네요 네 진짜요 하하 그러면 일단 양현민 배우님 역시 넉사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초반부터 저를 많이 밀어버리시네요 또 네 베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누가 마피아라고 먼저 지목을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마피아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 제가요? 아 아 근데 뭐 근데 약간 한 말씀 드리냐면은 베디와 저는 그냥 다짜고짜 아 오늘은 베디다 오늘은 넉살이다 이거는 뭐 거의 기본이라 아 딱 보시면 아시겠네요 사실 근데 약간 좀 오늘따라 유독 사람 기분 나쁠 정도로 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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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하니 배우님 내가 아재가 냈구나 느껴질 때 아 저는 그 예전에는 안 좋은 거 보고 넘어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속된 말로 아 저 꼴을 못 보겠다 싶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꼴을 못 보겠다 네 아 저 꼴을 그거는 더 젊은 에너지 아닌가요? 그런가요? 폐기? 네가 이상해진 거야 아니요? 이상해진 아재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애가 이상해진 건데 뭐 거슬리거나 못 참을 것 같은 장면이 있어 아 막 주차자리가 없다든지 예전에는 그냥 하하하하 그건 분노주차기 에이씨 그러니까 뭐 아 이거 뭐라고 해야죠 뭐 담배 흡연 같은 경우다 이제 예전에 길 가면서 피는 것들에 대해서 아 그런 것 그런 것들이라든지 건강에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아니 그냥 길거리에서 소위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고만 뒤에 이제 아이가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건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괜히 뭐 장 볼 때 카트를 가지고 가면서 네 네 옆으로 툭 치고 간다든지 오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마디 없이 그냥 쑥 지나가버리는 오오 한마디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오오 막 그런 것들이 좀 예전보다 올라오더라구요 오오 사람을 추구하고 미안하단 말도 없어 네 네 그럼 뭐 이거 보면은 영화에도 나이를 먹으면 참을성이 좀 부족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꼼꼼해지고 어 이 사람 목에 막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속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입맛에 관련된 것들이 예전에는 술을 먹거나 안주를 고르고 이럴 때 예전에는 조금 달콤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달콤하고 이런 것들 자극적인 걸 찾다 갔었는데 이제는 수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메뉴 선택이 맞어 바뀌게 되더라구요 확실합니다 예 수육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제가 술곡을 시키는 순간 맞아요 돼지구속이 들어간 탕에 소주를 먹는 순간 너무 좋죠 아 나는 이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아 야 담백한 거 먹자 싸우러 갔을 때 뜨거운 물 들어갔을 때 시원하다고 느꼈을 때 또 아자 됐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안고 일어나고 할 때 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 아 그리고 갑자기 저도 먹는 거 와이프가 순댓국 먹는 거 제가 살짝 너무 맛있어서 소리를 많이 내고 아우 으이 소리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조용히 좀 하고 먹어 이런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소리내는 거 이야 소리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공감이 됩니다 뭔가 이제 그 약간 아재가 되는 느낌도 있지만 꼰꼰해지는 아 길에서 담배를 영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저씨가 나오는 되게 무서운 이웃집 할아버지 있잖아요 아 그린토리노 그랜토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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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못 참는 거지 그냥 그렇군요 그렇다고 또 내색도 못해요 혼자 이제 조마조마하는 아이니까 네 아 그럼 스트레스가 내적 스트레스가 심하시겠네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저 사람이 저랬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해야되냐 형한테 전화를 해 하하하하 나 이거 넘어가야돼? 그럼 아내가야 돼 참고라고 하죠 저한테 고마워 아 꼰지르네요 꼰지르네요 아 역시 가족이 있어야 돼 네 든든합니다 일름보가 되네요 왜냐면 어차피 못해요 배우시고 또 그런 뭐 사소한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걸 말하고 싶은거죠 어차피 가만히 있을거지만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돼 어떤 와이프가 당장가서 혼쭐을 내줘 이런 사람 없건데요 하하하하 니 덕분에 참는다 아 아 그쵸 현명한 아내던번에 예 알겠습니다 꼰하니님이셨고 예 어 저는 그 아재가 됐구나 느꼈을때가 벌써 한 열다섯살때쯤 굉장히 사춘기가올때 저는 오히려 바로 갱년기화 된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쯤부터 제가 약간 뒷짐 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에헴 예 뒷짐 지고 다니고 이렇게 손가락질 많이 합니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머니 아 이런식으로 conséqu 이이이이이이이이이 sthft 이런 식으로 아하 그런식으로 생각도마니 말도에게 됐고 그래서 뭐 뭐 음식이나 이런거는 저도 뭐 시대 backed 이제 한식을 좋아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음식은 또 열려 있어요 은근히 예 alignment 그래서 그런건 아니지만 제가 진짜 아재가 됐구나 느끼는건 네 게임을 못합니다. 피지컬이 안될 때? 손가락 피지컬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 축구 게임인데 게임을 해도 늘지 않으시죠? 공치 게임을 못끼겠어요. 저도 요 근래까지 하다가 제가 배디는 알텐데 그만뒀어요. 너무 지어서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더라구요. 저 너무 공감합니다.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 축구 게임 축구 게임들만 하는데 예전 같지 않더라구요. 축구 게임 하세요? 제 목소리 나오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 그 꼴로 넘어갔어요. F4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육아하면서 못하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실력이 떨어진게 육아 탓인지 나이를 먹은 탓인지 그래도 제가 게임의 역사 태동기와도 함께해서 페르시아의 왕자도 하고 그전에 버블버블이라던가 뭔가 오락실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동네에서 알아준다 하는 정도의 실력자였는데 이제는 제가 거의 2-3천만 원을 축구 게임에 쓰고 물론 이제 누적이에요. 한 2018년부터 거의 6년 동안이니까 소소하게 현실들을 쭉 해오면서 제 팀 자체의 가치는 누가 봐도 부럽지 않은 맨시티 느낌인데 150조 막 이러죠? 조가 되지 않아요? 그 게임은? 조죠. 10조 정도? 게임이 10조에요 10조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죄송해요. 저는 게임을 아예 몰라요. 아예 안 하세요?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한 번은 콘솔 게임 콘솔 이것도 해본 적 없어요. 스타드래프트 게임을 아예 안 좋아하시는군요. 게임을 아예 못해요. 아 체질 안 맞으시는군요. 그렇죠.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구단가치가 굉장히 높은데도 그 돈 거의 한 만원 정도만 쏟아부은 초딩한테 털리고 조롱당하고 그렇죠. 채팅으로 그 선수들 갖고 이따위로 밖에 못하냐고 그냥 배성재가 너보다 잘하겠다 그게 배성재인데 그게 나인데 그렇죠. 그게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식경기 안 나서고 저는 그냥 컴퓨터라고만 합니다. 힐링으로 힐링 게임 그렇죠. 난이도 좀 나 약한 친구들만 이제 깨고 때리고 다니는 거지. 아니 컴퓨터라니까요. 컴퓨터도 뭐 어찌됐든 컴퓨터 금카 때립니다. 근데 이렇게 게임 피지컬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거는 뭐 확실하죠. 못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사망을 좀 좁혀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좀 의심스러우십니까? 저는 변함없이 첫 번째 선택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넉사씨예요? 예. 저는 찾아냈습니다. 뭐요? 배성재예요. 저요? 제가 무슨 나라죠? 페르시아의 왕자예요. 왕자예요. 찾아냈어요. 아 왕자다? 왕자입니다. 100%에 100% 게임 피지컬 이슈를 하느라고 그 과거의 게임을 불러드려서 페르시아의 왕자가 사실 좀 어려운 게임이긴 한데 피지컬 게임 논할 때 나오지 않아요. 왜? 그거 완전 피지컬 게임의 원조예요. 에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 게임은 뭐가 아니야? 안 해본 거 아니야? 아이 다 알죠. 꼬챙이에 찔려가지고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페르시아의 왕자. 근데 피지컬 논할 때 이 게임이 그렇게 막 나오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제가 워낙 피지컬이 좋았기 때문에 원코인 클리어라고 그러죠. 30.. 40년 전 아닙니까? 거의 35년 전. 35년 전. 저는 뭐 왕자인 것 같아요. 아 왕자다? 저도 배정재 형님의 아까 살똑스였나요? 살똑스. 그 살똑스를 그냥 뜬금없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살똑스가 아니 그 단어는 나오니까 그냥 합성언이라서 합성언은 안 되는 건가요? 네. 네. 모톡스가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맞추를 하겠습니다. 예리했습니다. 근데 보톡스도 보톡스도 안 나올 거예요. 아 왜냐면은 지시오 보톡스가 나오면 어떻게 아 좀 보톡스 한 방 맞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시던 의외로 남자 4명인데 다 맞았을 수도 있어요. 맞을 때 됐어요 저는 또. 어디 맞을 거예요? 어디든요. 하다 손 안 부어야 돼요. 진짜. 음 저도 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누구로 쓰고 있어요? 두 개 만약에 제시오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넉살밖에 없다. 네. 두 개거든요. 기본이란 말이랑 닭강정인데 두 개를 다 하셨어요. 계속 뭐 음식이 기본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 두 단어도 나오기 좀 힘든다는 사실. 보통 나오는 단어들은 이제 넉살이 많이 얘기한 랍스터 타코야키 초밥 베이컨 순두부 샌드위치 이런 약간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보통 명사들. 약간 거리감이 있어야 돼서 닭강정 같은 경우는 오늘 두 분이 닭강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나오게 되시지 않고 너무 쉽죠. 또 이제 이런 허를 찌를 수 있는 거잖아요. 닭강정은 아니라고 상상은 못하는데 닭강정은 그냥 마음대로 하고 계신거죠? 그냥 룰이고 뭐고 설명이고 뭐고 그냥 제가 딱 그냥 범인인 것 같아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근데 한식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콜 근데 저는 죽게 되면은 시민이라 너무 좀 금방 또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저 진짜 시민입니다. 약간의 고민을 좀 더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의심받을 만하지만 정말 시민입니다. 그 말밖에는 그럼 누구 같아요? 저는 배디 저 뭐요? 왕자 왕자라고요? 너무 설득력이 없잖아요. 뭔가 근데 그거 밖에 없어요 단어가 아니면 뭐 제가 아닌거죠. 버스 근데 버스도 버스? 버스로 타고 지나가시다가 아 버스 타고 가다가 16년 전 장소에 손으로 흘리셨다. 멜로의 장소 하니님은 이제 수육인데 수육은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약간 카트가 걸리긴 해요. 아 카트 카트로 치고 지나가는데 그걸 못 참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지 장애는 좀 조금 장터가 좀 좁아서 카트가 살짝 뭐 이렇게 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마트에서 카트가 사람을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 왜냐하면 인기코너는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아 하긴 코땡땡코 이런 데 가면 거기는 오히려 넓어서 괜찮은데 그래요? 저희 연희동에 사로땡 이런 데 정도면 아 그 정도의 약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대형마트가 아니라면 사로땡백화점 저는 거기서 뭐 사로땡마트 뭐 제 마트를 끌고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 카트를 은근히 사고 많이 납니다. 카트로 한문철TV에 내보낼 정도로 아 거기서요? 네. 잦은 사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의외로 이걸 굉장히 밀고 계시네요. 카트 그것도 자동차 사고로 되돌아가는 카트에 살짝 치었을 때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얼마나 너무 세게 부딪히면 뭐 아프셔서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카트 부딪쳐서 그 정도는 쉽지 않으니까 카트 부딪쳤을 때 사과는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뭐 하죠. 근데 이제 부딪힌 걸 보고 카트라는 게 보통 앞으로 밀고 가는데 부딪친 걸 모르고 사과를 안 한다 이런 상황이 자주 있을까요? 사방주의 안 하고 유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그렇지.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본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리를 생각보다 좁을 때 그럴 때 사고가 일어난다. 이거 운전이랑 역시 똑같네요. 그럼요. 맞아요. 이 정도의 분노 경험이 무당하는 이야기는 그럴싸하네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합니다. 별일이 다 있죠. 카트에 막 끌려서 제 카트가 다시 끌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넋살인 것 같은데 단어가 뭘까요? 저는 좀 돼지국밥이 의심미스러웠는데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오자마자 돼지국밥을 먹었다라는 게 넋살 씨가 맞게 하면 닭강정이에요. 양현민 씨는 촉은 예리하는데 단어는 하나도 안 예리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계속 역에 역을 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차선을 생각해 두시고 저 죽여야 돼요. 정말. 저는 한편으로 열다섯 살 이것도 시작이 사실 열다섯 살은 뭐죠? 시작하실 때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게 아 뒷짐 지고 뭐 뒷짐 이런 거 아니 아재 얘기인데 열다섯 살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때부터 아재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액연가가? 아니 그건 아니고 쭉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쭉 가는 분들은 저는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뒷짐 지고 에휴 할 때 그게 그거를 기억하는 분들이 이제 없으니까 친구들이었으니까 지금 제가 뒷짐 지고 있고 막 그럴 때 아저씨 같다고 제 이제 매니저 일을 하는 친구가 막 뒷짐을 풀어줘요. 이러고 있지지 말라고 네. 그거는 지금 저 아재 같아서 풀어낸 게 아니에요. 그럼요. 경찰이 잡아가는 경찰이 잡아가는 거 같아서 그게 뭐가 채워져 있나 해서 이제 걱정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뭐 뒷짐 지고 이런 것들 하하 이미 제가 열등살부터 드라운드 증상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지목으로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를 믿으시고 배디를 한번 갔다가 저를 가셔도 돼요. 왜냐면 전 진짜 시민입니다. 정말 결백합니다. 자 어떻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뭐 어떻게 아이고 또 까문 다 나오는 거 닭강정으로 믿고 계시죠. 닭강정을 제가 닭강정이 나와야만 역에 역에 역으로 닭강정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아 아 저 시민이에요.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괴무가 괴무가도 같이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아 큰일났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1차 제목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넋살 베리 어 어 2대2네요. 2대2거든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현희 회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흔들렸어요. 왜요? 마지막에 왕자부터인데 왕자가 솔직히 걸리는 걸까 하다가 최우천은 지금 15살부터의 빌드업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아재 얘기인데 솔직히 왜 그렇게 시작한 걸까 이걸 사라 녹살이 아니 진짜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일본도 바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도 시차 적응이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부 시차 있죠. 이런 건 받아주시고 닭강정 밀어붙이시고 쉽지 않네요. 왕자가 걸렸다. 왜냐면 예전에도 여러 가지로 장난치고 말장난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뭐 아예 말도 안 되는 저의 분노를 일으킨 게 있었는데 그 지시어가 뭐 섞어가지고 발음으로 이렇게 뭉개서 했던 적도 있고 아무튼 좀 비겁한 타입이에요. 아 그 모래가 있었죠 모래. 모래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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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그때 어떻게 좋아하셨죠? 모.. 아니 모래. 모래인데 이제 제가 모래. 아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모래인데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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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전 천지적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진짜 덩치가 크고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에 누가 요즘 모래라고 합니까? 제가 맨날 하니에 가끔 전화하면 하니야 어디서 뭐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니하니로 하니니까 하니야 어디서 뭐하니? 하니하니 어디서 뭐하니? 이렇게 해야지 누가 어디서 뭐하니라고 안 하잖아요. 모래. 모래. 모래라고 누가 합니까? 모래. 아나운서 출신치고는 좀 치망스러웠다 이거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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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하셔야.. 너무 한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닭강정은 안 나온다고요. 넉살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제 정체는요?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생일날부터 진짜 짜증나네요. 제 정체는 바로 마피아입니다. 이 시간에 문호예요 문호. 문호? 문호? 문호야키 얘기하다가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었네요. 아 근데 일본 음식 진짜 안 맞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 실망했어요. 생일빵이라고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닭강정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동물은 맞네요. 닭과 문어 닭. 어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생일은 저인데 선물은 또 경고들 가져가시네. 아 이거 어둠가야. 하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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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도 고셨습니다. 배송제의 텐 넉가지 마피아. 자 오늘은 마피아 게임 1차 지목으로 넉살실을 검거했습니다. 예. 문어진 넉살이라고. 문어진 넉살. 이분은 아재가 확신합니다. 하하하하핰. 하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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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의 논리적인 추리로 마피아와 지시화를 맞춰진 분들 중 뽑아서 선물도 드리니깐요. 일요일 선곡표 게시판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베테네에 또 나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하하하핰. 한시간 더 하고 갈 수 있을까요? 하하핰. 하하핰. 각찬이네요. 하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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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동시 오픈된거죠? 그렇죠. 전세계죠. 완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셔서 세계적인 배우로 또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양현민, 이하니 두 분의 앞으로의 발약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넉사씨도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소두아입니다. 야한콩 꾸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닭강정 도대체 어떤 스타일이려나 정말. 나 진짜 닭강정 그걸 보고있다니까. 산상이 안되네. 어떤 닭강정을 먹으면서 볼까. 그냥 닭강정 고비는 거잖아요. 인천 거기가 이수근 형이 소개를 해줘서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 같이 할 때 그 옷을 이만큼 사와서 같이 먹어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찐텐이구나. 매콤하고. 매콤쪽이에요 약간? 닭강정 달달쪽이잖아. 매콤달콤. 정말 맛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찍으시고 네. 닭강정은 안 나오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거 하나만 물고 들어주셔야 돼요. 닭강정은 온 거 하러 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너무 빨리 걸렸다 개인적으로 분석 보내드립니다 상품권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닭강정 화이팅 화이팅 꼭 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요즘 넷플릭스 홍보를 많이 하게 되네